안녕하십니까 핫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 동네는 여기 달서구 소연동인데요 소연동에 8m, 6m 골목 다양하게 많지만 이렇게 10m 물고 있는 이 건물인데요 요금 매매 금액도 7억이고 건물 현재 대출 없이도 3억대 인수가 가능해서 오르는 금리, 높은 금리에 부담이 없는 부담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보시는 것처럼 본 건물은 구축 건물입니다 구축 건물이지만 일단 동네 가지고 있는 위치라 그리고 주변 생활 환경이 괜찮고 해서 또 공실도 없는 그런 조건에 가진 건물이라서 영상 촬영에 나왔고요 우선 건물 있는 위치 바로 앞쪽에 송연동에 보면 천구 제니스 아파트 있습니다 천구 제니스 뒤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길목으로 내려가면 도보로 한 5, 6분 하면 충분히 월촌역, 월촌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위치이고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5개와 미니 3롬 4개 그리고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0가구에 대지 216제곱미터 건물 370제곱미터입니다 대지 9평 산산시 65.3평 건물 112평이고요 01년 12월 20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 가격 7억 2천에 임대보증금 총 10가구 모두 3가 놓여져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3억 2,100만원 현재 인수가 3억 9,9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187만원 수익률이 약 5.6% 나오는 건물이에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 수익을 더 받을 수 있지만 현상태 인수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복도 구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내부 공시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이제는 공시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층은 이렇게 원룸 2개, 미니 3룸 2개로 총 4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2층도 1층하고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 보시면 좀 다른 점 느끼셨습니까? 오늘 건물은 3층 건물이에요 1층부터 임차세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시작이 되고 2층 이렇게 되어 있고 3층은 주인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원룸이 하나 있고요 안쪽에는 주인세대 이것도 현재 임차 중에 있어요 1억에 오늘 38만원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2층 여기 4층인데 4층은 바로 옥상이 되겠죠 옥상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바로 앞쪽에 보이면 대남초등학교 초등학교가 바로 있는 위시이고요 여길목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월촌역 월촌역 가는 방향이고 송주공시장이었죠 지금 월촌역 시장으로 불리는데 시장도 바로 인접했습니다 주변에는 이런 다가구 다가구 이런 원룸 건물들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동네인데요 이런 구축을 보시고 신축을 짓는 집도 있고요 지금 바로 옆집에만 봐도 신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송현동 중에서도 여기 가깝고 주변 생활환경이 좋고 그리고 넓은 도로에 있는 곳이라서 임차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 이 매물은 현재 공실 없이 이대로 인수가 가능하고요 대출 부담 없이 월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서 영상 촬영에 나왔습니다 대구에 있는 웬만한 건물들 핫팀장 이렇게 다니면서 영상 촬영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좋은 정보 나에게 필요한 정보도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실 거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